미쳤나 진짜 50발량에 5명 시리야 시리야 사랑해 어 나 앉아 있어 꺼져 제가 무엇을 했길래 드랍 말씀을 하시나요 나 앉아서 운전해 컨티뉴 루키오빠 시리야 나 들어왔는데 나 앉아서 캐릭터가 앉아 있어 안 움직여 앉았다 이리 왔다 야 너 날 때려 비켜봐요 형 그러니까 내가 죽일게 루시인데? 아니잖아 깜짝이야 야 밑에 총 먹으러 갔다 손놈 아 맞아 쭈시야 너 기다려봐 내가 너 죽였다 죽이고서 다시 부활시켜줄게 내 킥도 삽질하고 있어 나 240 죽이고 부활시켜줄게 최대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앉아서 앉아서 운전하고 있다고? 아 너 서있는데 아 나 앉아서 땅바닥 누나 동영상 찍어봐요 동영상 동영상 찍어봐 너무 궁금해 나 뭐하고 있어요 오빠? 어 뭐야 죽었는데요? 루시니? 내 껄리여서 내가 부활시키려고 나 양반다리에 앉아서 땅바닥에서 드라이브하고 있어 이거 봐봐 너 화면 렉이야 너 멀쩡히 앉아있어 지금 누나 동영상 찍어봐요 궁금하니까 알았어 여기 카우팔 있거든요 멀어요 어 아 우리 그냥 바로 빨리 게임 할까 그냥 아니 왜 그냥 아직 하면 되지 얘 화면 렉 걸렸다니까 아예 안된다고? 어 우리 서로 죽이기 아 찍혔다 우리 서로 죽이기 너무 멀어서 떨어져있는게 괜찮은데 괜찮은데 나 그냥 나간다 그럼 아 왜 같이 죽이면 되지 서로 나 보냈어 봐봐 뭐 왜 그렇게 안 멀어 오 연발은 아 왜 그렇게 안 dow 저녁이놈 오 그리고 다른 사람 있어 나 있는깁이놈 다른 사람 있어 나 있는쪽에 여기 오케오케 달락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 우리끼리 자세상하고 있는 야 이 짱키새끼야 너 뭐하는새끼야 엥동아 에엥? 동영상 보냈어 저기 저 집 어 볼게요 어 루키 형 오른쪽 집 네 봤어요 집 앞에 있는데 저렇게? 1층짜리 집? 음 오오 누나 시발 이거 공중두향인데? 하하하하하 아 전남이요 나 이러고 있었어 아까 막 이게 뭐야 이게 야 인보이스 야 야 야 있냐? 마이크 마이크로가 쪼개 만들어 응? 어디 있지? 남은거 아니야? 아닌데 어 사운드 들린다 여기 있다 밖에 밖에 오케이 오케이 아 저기 석이 제 쪽에 있어요 제 쪽에 있어요 마이크로 지랄 좀 해줘 빨리 거기 왼쪽에 제꺼 집 뒤쪽에 있어요 응 거기 루키 형 거기 나이스 빨리 강간 강간 강간해 마이크 아 서로 수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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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? 같이 수류탄 수류탄 없었어요 수류탄 없어요 앵동아 내 캐릭터 귀엽지 누나 캐릭터 짱이다 이거 서로 헤드 동시에 쏘면 안되나? 안될까요? 한 번 해볼게요 한 번 해봐요 야 이 아저씨가 저도 저기 있는데 팀길을 하고 있어 이거 재밌어 본섬에서 못하는 거잖아 본섬에서 못하는 거 여긴 하는 게 재밌어 아니 그 애 말고 또 있는데 또 있다고? 하나 더 내렸어요 오른쪽에 그쪽 방향 쪽에 하나 더 내렸어요 저거 두 명밖에 못하는데 저 사람 떠있다 왼쪽에 저 시체다 사체구나 서로 헤드 쏴보라니까 하나 맞추고 샷건 있어요? 아니 저 저 이거 권총 세요 데미지 하나 둘 셋 아이씨 늦었다 늦었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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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본섬에서 못하는 거야 이거 너무 재밌어 이런 거 자 다시 하나 어이 야씨 다시 다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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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완전 깊어지네 네 와 존나 깊어 우와 이거 완전 동해인데 동해 존나 깊어 통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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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수 맞았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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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리게임 해야지 아이씨 아이씨 두고 보자고 아이씨 너무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녹화 안 해요 왜 네 아이씨